안녕하세요. 쇼매대중의 성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템은요, 짠! 그루브기어에서 나온 플랫랩이에요. 이게 디케이드 에디션이라고 나왔는데 솔직히 녹음할 때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기타의 잡음을 없을 중요한 그런 악세서리 중에 하나죠. 얘를 빼야 되는데 짠! 네! 자, 뭔가 굉장히 가죽으로 마감처리가 이렇게 밖으로 외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얘는 지금 스몰 사이즈인데 칠플랫이나 아니면 베이스의 오현 기타의 칠현이나 아니면 베이스의 오현 이렇게 넓은 4개는 미디움 사이즈가 또 따로 나오거든요. 사이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기타의 플랫 끝부분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하이플랫 하이플랫 쪽에 이제 연주를 하실 때 나머지 안 치는 기타 줄의 잡음을 뮤트를 시켜서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악세서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얘는 이제 마이클 잭슨도 그루브 기어 이쪽 회사랑 되게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제품들은 좀 믿고 보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제 마감 처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재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최상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상품은요 전 세계적으로 좀 특허를 출연을 해가지고요 트레이드마크가 등록된 이제 제품이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좀 뭔가 오마주한 제품들도 많이 있나봐요. 그래서 뭐 정식 제품 사용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네, 뭐가 됐든 정품이 좋겠죠. 네, 가격은 기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19,5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루브 기어에서 나온 트렌랩 디케이드 에디셜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Q1Y scan Q2 snap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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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